종부세 논란 속에 어제부터 고지서를 받은 122만 명의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집값은 추락하는데 세금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세무서에는 집 팔아서 세금 내야 하냐는 푸념은 물론이고 민원에 항의 방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수향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창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문의가 쇄도합니다. 곳곳에선 성투도 이어집니다. 올해 동생과 집을 합쳤다가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김 모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라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젊은 시절 아파트 같은 거를 장만해놨는데 결국 그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왜 많이 걷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47만 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8%에 달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정하는 공시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까지 나서 과세 기준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시부진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종부세는 약탈이라며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